응? Hi Yo 너무 잘생겼어! Hi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위미입니다. 네 지금 집에 돌아가는 길 위미 형,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? 왜 저래? 진짜 맨날 루카스 나를 칭찬해요 맨날 위미 형 너무 잘생겼어, 위미 형 너무 멋있어 그러면 진짜 잘생기니까 아니야 여기 사실 옛날 숙소가 왔는데? 유키? 기억나요? 응 2년 전에 샀는데? 응 맞지? 맞아요 우리 방금 방금 루카스도 생방송 말했는데 네, 우리 방금 둘이 뭐가 찍는 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끝나고 같이 집에 돌아가요 처음 생방송 혼자 하는 거 너무 어려워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럼 끝날게요 안녕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빨리 가서 먹어요 내일吃饭的话, 여러분 빨리 드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빠이 넵 그urez 그 hoor be 소름러 jaką 에